미스트로2 크리스천 허참미 트롯게 오뚜기 7008기 허참미가 꼭 성공했으면 여완이 씨 코로나19로부터 승리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고두리로다 실전팔기 허참미 프로오디션 참가로 허참미 실전팔기란 일곱번 넘어져도 여덟번째 일어난다는 뜻으로 실패를 거듭하여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오뚜기같은 끈질김과 생명력 허참미 연습기간만 무려 10년 4개월 대단해요 소녀시대 데뷔조 남녀공학 파이브돌스 출신 혼성그룹 남녀공학 멤버 걸그룹 파이브돌스 멤버 2016 MNET 프로듀스 101 출연 2017년 JTBC 믹스나인 출연 미스트로2 탑11 화려한 오디션 경력에 오뚜기같은 불굴의 그녀 허참미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허참미 그녀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솔로 여가수이자 유튜버이며 트로트 가수이다 종교 기독교 2000년 8월 17일 방송된 MBC FM4U 정우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는 신동이 스페셜 DJ로 출격하는 가운데 허참미, 로시, 안희은이 기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오프닝에서는 솔로로 컴백한 허참미가 신곡 하이라이트를 라이브로 불렀다 신동이 저보다 연습생을 더 먼저 하지 않았냐 그 기간까지 합치면 17년이다 17년 만에 나온 솔로곡이니까 더 감회가 새롭겠다고 하자 허참미는 사실은 솔로곡 데뷔를 못할 줄 알았다 끝난 줄 알았다라고 남다른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동 오빠랑 연습생 생활을 했었다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너무 반갑다고 말했다 신동이 그룹, 남녀공학, 파이브돌스도 하고 오디션 프로듀스 101, 믹스나인까지 출연했는데 솔로로 데뷔했다고 하자 허참미는 데뷔하고 나서 공백기간이 길었다 회사에서 처음 솔로로 준비를 하자고 했다 그래서 계속 전야고 되물었다고 털어놨다 가족 반응을 묻자 허참미는 가족이 기독교인데 바로 할렐루야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허참미님이 꼭 성공을 하고 꽃길만 걷기를 기도합니다 허참미 그녀는 누구인가 출생 1992년 4월 6일 28세 고향 경기도 남양주시 신체 162cm 44kg A형 소속사 퍼스트원 엔터테인먼트 학력 동독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연습기간 무려 10년 4개월 데뷔 2010년 9월 30일 엠넷 엠카운트에서 남녀공항의 EPL검 투 레이스로 데뷔 2011년 2월 17일 엠넷 엠카운트 다운에서 유닛그룸 파이브돌스의 입술자국 너마리아로 데뷔했다 허참미 솔로 데뷔 퍼스트원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고 2020년 7월 23일 솔로로 데뷔하였다 허참미 7전 8기 솔로 데뷔 허참미가 뮤직뱅크에서 완벽한 무대면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수 허참미는 2020년 7월 31일 방송된 KBS ETV 뮤직뱅크에 출연해 라이치를 선보였다 강렬한 퍼포먼스에 가청력까지 선보이면서 시선을 사로잡았다 솔로로 데뷔한 허참미는 라이치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솔로 앨범에 담긴 I'm Fine Thanks이 작사, 작곡에도 참여하며 음악적인 면모도 뽐내고 있다 허참미는 I'm Fine Thanks를 통해 지금까지 연애활동을 하며 감초해했던 내면의 어두운 감정과 그럼에도 당당한 모습으로 힘든 날들을 이겨내고 성정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첫 자작곡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진정성 있는 가사로 완성도를 높였다 허참미 트롯 도전 미스트로2 트롯 오뚜기 허참미 올하트 미스트로2 탑11 허참미님의 끊임없는 도전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허참미 인터뷰 미스트로2에 출연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를 위해서였다 부모님이 과거 가수활동을 하다가 만나기도 했는데 당시 외할아버지가 가수는 소위 딴따라라고 해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가수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트롯 열풍이 뜨겁지 않았나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 시절 회상을 많이 하시더라 집에서 트롯도 부르고 계속 음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다 트롯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딸도 내가 아는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우리 딸이 가수인데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 딸 노래는 잘 못 부르겠다고 하셨는데 때마침 미스트로2 오디션이 시작될 때라 아빠의 꿈을 대신 실현시켜드리고 싶어서 도전했다 기전에 해오던 음악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트롯 연습은 어떻게 했나 내가 불렀던 창법과는 너무 달랐다 소리 내는 게 다르니까 바꾸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움을 많이 줬다 직접 레슨도 해주셨는데 혹독하게 하더라 트롯은 본인이 더 잘하는 장르이고 내 주종목이 아니다 보니 내가 노래를 부를 때 이런 점은 잘못됐고 오랫동안 트롯을 했던 사람들과 대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조언을 해줬다 무대에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해 주셨다 미스트로2에서 허찬미의 포지션은 무엇인 것 같나 퍼포먼스가 있는 신나는 트롯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트롯은 옛날 노래 어르신들의 노래라는 생각이었는데 트롯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젊은 팬층이 생기니까 옛날 노래를 현대식으로 바꿔서 부르는 게 트렌드가 됐다 나는 거기에 퍼포먼스를 가미해 이런 트롯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유 경험자로서 미스트로2는 어떤 점이 달랐나 시대가 계속 변하는 것처럼 오디션 프로그램도 진화하는 것 같다 그만큼 점점 더 힘들었다 특히 미스트로2는 내가 해왔던 장르와 다르기도 했고 미션도 힘들었다 프로듀스 101, 믹스라인, 미스트로2 세 개 프로그램을 비교하자면 미스트로2가 제일 힘들다 다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해봤던 걸 경연위로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이 커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트롯은 안 해봤던 만큼 열심히 하는데 몰두했다 처음 해보는 거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마음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했다 미스트로2 출연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처음에는 부담도 많이 되고 큰 용기가 많이 필요했는데 출연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출연 후에 나를 더 많이 알아봐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늘었다 원래 내 플레이리스트는 대부분 팝송과 가요였는데 요즘은 전부 다 트롯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다 예전에는 짠하게 봐주는 시선이 속상하기도 했는데 그런 시선들이 응원으로 바뀌었더라 미스트로2 출연하면서 달라진 점이라 감사하고 좋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뽕간의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메들리이다 보니 곡이 많아서 연습 과정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팀워크가 정말 좋았다 무대가 끝나는 게 싫을 정도로 좋은 무대였다 그 무대가 극찬을 받았고 마스터 점수 1위를 받아서 감격스러웠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반응은 트롯 오뚜기라는 별명으로 불러주시기도 하더라 계속해서 도전을 했고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오뚜기 같은 이미지로 봐준 것 같다 아쉬운 점도 있을 텐데 결승전에 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다 나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하게 즐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떨어져도 여한이 없다는 마음이어서 긴장을 안 했다 어떤 참가자를 응원했나 은가은을 응원했다 은가은과 뽕간의 팀을 함께하면서 친해졌다 은가은이 결승에 올라가게 되면서 응원해달라고 하더라 나한테 소중한 투표권이 있는데 응원해주면 뭐 해줄 거냐고 했더니 진선미 중에 하나라도 돼서 광고가 들어온다면 강희연 호참미와 함께 광고를 찍겠다고 하더라 향후 계획은 미스트로 트로인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세미 트롯에서 조금 더 퍼포먼스가 있는 트롯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확실한 건 오디션 도전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와 각오가 있다면 광고도 찍고 싶다 내가 산전수선을 겪으면서 오뚜기 수식을 얻었으니 오뚜기 광고가 어울릴 것 같다 쓰러져도 일어나는 성공한 오뚜기 콘셉트로 하면 좋지 않겠나 평생 3분 카레만 먹고 살아도 좋다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 계속 응원 부탁드린다 보답할 수 있는 무대로 만났으면 좋겠다 크리스찬 튜브도 허참미님의 성공적인 가수활동과 신앙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좀더 구성제기 존중 셔 collision 존중 Abigail macht esen pound bathrooms oung holes